슈퍼볼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6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슈퍼볼에 앞서 진행되던 당날개 많이 먹기 대회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윙볼이라 불리는 당날개 먹기 대회는 1993년에 시작돼 26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그 대회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윙볼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팬들은 새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아침 6시 이벤트를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첫 윙볼은 호텔 로비에서 시작돼 규모가 점점 커졌고 이제는 웰스파고 센터에 수체명의 관객들이 채워질 규모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스누키부터 본저비까지 수많은 연예인들이 참가해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윙볼 지난해 우승자는 몰리슐러씨로 당날개 501개를 30분 안에 먹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몰리슐러는 많이 먹기 대회 챔피언으로 이런 대회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슐러씨는 먹기 대회는 주로 거구의 남자들을 생각하지만 본인과도 같은 여자도 많이 먹을 수 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피자, 햄버거, 치킨, 버섯, 소세지는 물론이고 호박파이 등 많이 먹기 대회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먹기 대회 참가를 본업으로 삼아 대회에서 버는 돈만으로도 생활이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